함께 성장하는 오픈교육채널 그럼 그들의 아름다웠던 첫 만남과 아름답지 않았던 헤어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 이야기입니다.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보다 10배는 더 오래전인 기원전 2333년의 일이지요. 호랑이가 언제부터 담배를 피웠냐고요? 한국 호랑이는 아무리 담배를 빨리 피웠어도 기껏해야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에 불과합니다. 왜냐고요? 우리나라에 담배가 들어온 것은 조선 후기가 시작되는 17세기 초반입니다. 따라서 한국에 살던 호랑이들은 아무리 빨리 담배를 배웠다고 해도 결코 400여 년 전을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갑자기 호랑이 담배 피우는 이야기는 뭐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 이야기를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현실이 이러다 보니 곰과 호랑이의 설화로 탄생된 나라를 단군 할아버지가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던 시절보다 10배나 전에 태백산 자락에서 우리민족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을 탄생시켰다는 얘기는 그리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럼 고조선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을까요? 내가 다스렸던 고조선이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느냐는 말이에요. 기원전 2333년에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한반도 북부와 요동지방을 세력권으로 하여 탄생했어요. 기원전 5세기 무렵에는 중국 세력과 대등할 정도로 큰 발전을 이루었죠. 그렇죠. 넓은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었죠. 그리고 한반도의 대동강 유형까지 발전하여 세력 범위를 넓혔다고 해요. 중국의 역사서인 삼북지에는 이 시기에 고조선 사람들을 교만하고 잔인한 놈들이라고 하고 있죠. 정말 고의한 놈들이라는 말이 절로 나오네요. 나는 이러한 평가가 중국 사서에 나오는 이유는 그만큼 고조선이 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봐요. 나라와 나라가 서로 대립하며 싸우고 있는데 상대편을 좋다고 평가하지는 않았겠지요. 고조선 사람들이 자기들 말을 고분고분 잘 들었다면 중국 사람들은 고조선 사람들은 착하고 온순하다고 기록해놨을 거예요. 당연하죠. 우리 조상이신 단군 할아버지는 바로 하늘신의 아들이니까요. 그래요. 중국인들이 볼 때 고조선은 막강한 선파워를 지니고 있어서 밉기도 하고 심통도 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조선 사람들은 교만하고 잔인하다는 악평을 써놓았던 거죠. 그렇지. 강한 상대를 좋게 평가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을 테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 결국 자신들이 상대하기 힘들었다고 스스로 말해주는 꼴이지요. 그렇다고 고조선이 지속적으로 발전만 한 것은 아닙니다. 기원전 3세기 후반으로 접어들면서는 세력이 위축되어 중국에 있던 연나라에게 서쪽 영토의 많은 부분을 빼앗겼으며 진시 황제가 중국 전체를 통일했을 때에는 진나라의 힘이 두려워서 먼저 머리를 조아르며 친교를 맺자고 손을 내밀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잠시 여기 나오는 진나라와 연나라에 대해 알아보고 갑시다. 연나라는 중국의 전국시대에 고조선과 국경을 맞대고 있던 나라로 결국은 진나라에 멸망하고 말지요. 그리고 진시황이 다스렸다는 진나라는 중국 최초의 통일왕조를 완성한 국가이죠. 역사에서는 이 시기를 전국시대라고 합니다. 전국시대는 BC 403년경부터 BC 221년까지의 시대를 말해요. 이때는 중국 전체를 통일하기 위하여 힘이 비슷한 여러 나라들을 서로 다투던 약욕강식의 시대였습니다. 대표적인 나라로는 진시황제가 중국을 통일할 때까지 멸망하지 않고 살아남은 일곱 국가인 진, 초, 위, 한, 제, 연, 초나라를 전국시룡이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진나라가 아니었다면 내가 고조선으로 넘어오지 않았을지도 모르고요. 이런, 잔은 아직 멀었다고. 내 이야기도 안 나왔는데 벌써 잔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가? 그럼 얼른 다음 장으로 가보죠. 하지만 진나라는 진시황제가 죽고 바로 멸망했으며 뒤를 이어 중국 땅은 유방이 세운 한나라 차지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고조선을 다스렸던 왕이 이번 시간 라이벌 열전의 한쪽 코너를 차지하고 있는 준왕입니다. 준왕이 고조선을 다스리던 시절은 기원전 2세기 초반이었습니다. 이 당시 고조선은 왕위를 세습할 정도로 왕권이 강해지고 있었으며 상대부 장군과 같은 관리들이 왕을 보좌할 정도로 관료 제도가 잘 정비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고조선과 국경선을 맞대고 있던 연나라에서 위만이란 사람이 망명을 신청해왔습니다. 이때 중국 대륙의 내란을 피해 우리 땅으로 많은 백성들이 들어왔죠. 난 이들을 불쌍히 여겨 서쪽 지역에 살게 했어요. 나도 이 시기에 고조선으로 도망해왔지요. 연나라는 어딜까요? 연은 고조선 서쪽 국경 너머에 있던 나라로 한나라의 제후국이었어요. 그럼 제후국이 뭐냐고요? 임금의 힘이 약할 경우에 각 지방을 쪼개어 자신에게 충성을 다하는 신하나 왕족에게 나눠주었는데 이때 왕에 의해 분봉된 지방의 나라들을 제후국이라 합니다. 여기 분봉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분봉은 중국에서 천자, 즉 황제가 땅을 나눠 제후를 봉하던 일을 말해요. 그렇지요. 어찌되었든 간에 땅을 하사받아야 임금이든 군주든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진시 황제가 세운 진나라가 멸망한 이후에 중국에서는 힘이 장사였던 항우와 꾀돌이로 유명한 유방이 중국 땅 전체를 놓고 한판 겨루기를 했습니다. 항우가 세운 나라가 초나라, 유방이 세운 나라가 한나라에서 초한전쟁으로 불려지는 이 전쟁에서 유방이 승리를 거두어 중국 땅 전부는 한나라 사재가 되었어요. 황우와 유방의 싸움은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 고조선에까지 많은 영향을 미쳤어요. 유방이 세운 한나라가 승리하자 연나라 왕도 바뀌었지요. 그러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전쟁터에서 공을 많이 세운 부하들이 자신들의 업적을 내세우며 그의 합당한 대우를 해달라고 유방을 압박해왔습니다. 부하들을 완전히 제압할 정도로 힘이 강했다면 유방은 당연히 힘으로 부하들을 상대했습니다. 하지만 유방의 힘은 부하들을 전부 상대할 정도로 강하지 못했어요. 그는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부하들에게 각 지방을 분할해 주었습니다. 이때 유방의 어릴 적 친구로 유방과 함께 전쟁터에서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노관이 있었습니다. 노관도 한나라가 중국을 재통일하고 전국시대 연나라 지역이었던 곳을 하사받아 나라를 세웠으니 나라 이름을 전국시대 때부터 불리던 그대로 연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유방은 역시 꽤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꾸준하게 힘을 길러 제후들을 꼼짝 못하게 해놓고 다시 그들의 땅을 하나 둘씩 빼앗아갔습니다. 유방의 영토 반환 조치에 반항하는 제후들도 있었으나 그들은 하나같이 유방에 의해 제거되고 말했죠. 연해 왕이 된 노관 역시 유방의 토지 회수 정책에 은근히 반발했는데 유방이 자신을 죽이려 하자 만리장성 이북에 있던 흉노땅으로 도망쳤습니다. 이때 연나라의 관리로 있던 위만은 주인인 노관을 따라가지 않고 독자 행동을 하여 자신을 따르는 무리 1천여 명을 이끌고 고조선으로 망명을 신청했습니다. 중국 역사책인 삼국지의 위나라 편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위만은 준왕에게 중국 망명인으로서 조선을 지키는 병풍이 되고자 한다고 간청했고 준왕은 은혜를 베풀어 위만을 서쪽 변방을 지키는 우두머리로 삼았다. 이러한 연유로 연나라 관리였던 위만은 준왕의 신하가 되어 고조선의 서쪽 변경을 지키는 지방장관이 되었습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오픈교육 채널 라이브아트 좋아요와 구독버튼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